5인분 아닌가 봐. 너무 금방 없어지지? 똑같아. 몸부리게 한마디도 안 해. 5인분이 아닌가 봐. 아, 진짜 웃기네. 다 다른 거고? 조선이 끝났고. 하나, 둘, 셋. 미니마우스. 1분이 이제 끝났고. 2분은 여전히 조그맣고. 참 고생 많이네. 진짜 노력했네. 애기였어, 애기. 고기를 잘라주시네. 고기를 잘라주지. 아, 호시. 아, 뭐야 이거. 아, 이거 뭐야 이거. 항상 저렇게 드세요? 아, 사모님인 줄 알았네. 아, 뭐야. 되게 아리따우시다. 네. 아, 곱게 드시네. 천상여자네, 천상여자. 이야. 너무 다소곳하다. 다 다른보기, 다 다른보기. 원조가 나타났어요. 네. 돈도 못 벌면서 그렇게 난리. 아, 가장 아픈 부분을. 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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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. 지금. 뭐야? 저거 생으로 먹지 않으세요, 지금? 진짜. 뭐야. 생이죠? 내가 잘 본 거 맞지? 아, 왜, 왜 구운 거야, 그러면? 아니, 고기 익는 동안 이게 너무 시간이 뜨니까요. 아, 육사 신비가 아니라요? 아니요. 아니요, 구운하고 준 건데. 생각인데. 그냥. 어차피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. 이게 선배 포스예요. 아, 들어가. 아니, 수시로 뻥한 게 들어가. 내가 임플란트 한다고 이쪽에 이를 뽑아서. 원래 임플란트 하고는 좀 죽 같은 거 먹지 않아요? 뭐 밥이나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부드러운 고기만. 이 대신 잇몸으로 그냥. 적극적으로 못 먹기도 해도 이해해줘. 아, 맞네. 저쪽으로만 씹네. 그러네. 한 명은 입이 짜고 한 명은 한 종이로만 씹고. 롯데스 많이 잘 안 먹어서 양이 준 줄 알았더니 된 건 아니네. 근데 씹느라고 대답을 못하네. 난 이제 성우 못 만나면 걱정이. 맛집을 내가 직접 찾아야 되니까. 아, 맞아. 제일 중요한 게 감독님 맛집 선호하셔서. 좋은 애 찾아야 되고 너는 좋은 식당을 찾아야 되고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우리 옛날에 신문이 안 났나? 잠은 집에서 잘 수도 있어. 우리가 먹을 거는 다 먹고 가야지. 야, 그때 진짜. 어우, 나 예산 초과할까 봐. 나 아주. 손밖에서 못 찾죠. 저 가운데에서. 니가 제일 잘 찾죠? 야. 야, 이 슬슬하게. 어우, 다시 봐도 놀라워요. 도경 씨는 매달리는 거 맞죠? 옷걸이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. 저게 식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. 너무 많이 먹어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. 나는 또 가더라도. 거기서 한 방에서 자더라도 나는 또 먹어. 행복했어. 왜 옛날 얘기 하듯이 그래? 앞으로도 행복하게. 고깃집도 하고 그러면 되지. 해야죠. 어? 해야죠. 이 감독 생활하면서 선수들하고 이제 하면. 이렇게 만든 그런 상황들 있잖아. 작년에 희재 같은 경우에는 양국에서 얼마나 힘들었어. 내가 희재랑 1년을 다 생활해보니까. 걔는 그냥 눈물이 많네. 내가 빠이빠이 한다고 전화했더니 울고 있더라니까. 맞아. 희재 씨 많이 울었어. 희재 선수도 보고 싶네요. 그러니까. 네. 이것도 희재가 양국에서 우리 고생하고. 또 잘했잖아. 이번에 또 이브 시즌에. 열심히 밀렸고. 아 힘들고 그런 거 견져내니까 잘하는 거잖아. 아 기억났네 이거. 너 계속 걷다 걸려. 어? 걷지 말라고 그래도. 그냥 해바라기를 물린 거예요? 저 욕하는 거 아니고요? 저 욕하는 거 아니고요? 왜요? 당황해서 띠 하라고 했는데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걷지 말라고 그래도. 다 빠져서 끝날 때까지 시간 돼서 4계절 시켜요. 4계절 200개 시켜요. 200개. 아 아. 오오오오. 네. 요즘간. 덩희잽 직접 들어가십니다. 웬톤 레이저. 잘했어요. 너무 잘했죠. 웹업 포터입니다. 덩희잽. 덩희잽. 몬스터로 뽑혔어요. 네. 실력이 어느 정도 상승한 거예요? 희재 선수만 놓고 봤을 땐. 득점도 나아졌고 시간도 많이 뛰고 또 팀에서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해줬고요. 그리고 올스타에도 처음으로 선발되고 인기도 굉장히 많이 줘요. 양도 훈련이 많이 도움이 된 거죠?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. 도움이 됐겠죠. 말이 올스타죠. 올스타 뽑히기 얼마나 어렵습니다 사실은. 잘했다는 얘기죠. 운동이 힘들고 좀 고생한 것도 있는데 행한적이 제일 많이 날 거야. 아니 이거 판 갈아야 되나요? 판 갈아야 될 것 같아요. 농구에게는 5분 했죠. 벌써 끝났어? 네 5분 했어요 5분. 챔피언즈가 불판이 탈탈까지 나왔거든요. 정신없이. 판 한번 갈아 둘러 갈게요. 야 고기가 타기 전에 빨리 먹으면 불판 안 가라고 봐. 고깃집에서 왜 고기 타갖고 못 먹는다는 사람들 그게 제일 싫어. 아 고기를 탈 때까지 두는 게 잘못된 것이다. 아 맞아요. 그 어울리는 것 같고 농구 얘기하다가 태운 거 아닙니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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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